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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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따라 거피 웃어 내 맘이 좀 전해줘 도전하게 해보내 도전하게 도전하게 세상은 잘못 안아프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복도 사랑은 잘못 안아프다 사랑은 그렇게 마음이 보이지 이 나이 되어서 그 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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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너무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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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, 사진 또 찍으세요 찍으시면 안돼요 아버님 예, 오 마운 거 예, 찍으시면 안돼요 안돼요, 안돼요 아버님 찍으시면 안돼 안돼요 어차피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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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한 사랑 못난 나를 만나서 그 세월 음식만 찍힌 사람 이런 사람이 나서 미안하고 아프지 않아 당신을 위해 사랑하겠어 나머지 세원도 함께 없으면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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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님 건강하세요 안녕 자 여러분 아까 부탁드렸지만 이 앞자리에 있는 분들 한 1분 2분이면 끝나니까 끝까지 일어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기상이 두 팀입니다 첫번째 인기상 첫번째 인기상 우리 우리 63강대 감방 안웃사 예 아내분께서 처음으로 안웃으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처음으로 안웃으셨습니다 또 한 분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한 명도 축하할까? 상여상 축하드립니다 문현주씨께서 시상에 꼭 계십니다 안녕하겠네 하하 하하 부탁드립니다 부산친구 우수삼 참 멋진 노래였습니다 엉마하리랑을 불러주신 유진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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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 수삼 실력 예 하하 하하 히 하하 하하 한 명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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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달빛 오린 횡무산 기슭 개선 이 노래에 말라보자 시기길라의 이 노래에 감사합니다. 오늘 오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천천히 도와주세요. 소지품 잘 해결하시고요. 앞에 나오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사고 납니다. 어르신. 앞에 나오지 마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앞에 나오지 마세요. 앞에 나오지 마세요. 어머니 죄송합니다.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.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반품 나오시면 안됩니다.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요. 뒤에서부터 천천히 도와겠습니다. 본인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나가겠습니다. 성격 확인 다 가지 말아주세요.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본인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께 잘 챙겨주시면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가족분들도 앞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다.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앞에 나오지 말아주세요.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천천히 이동하세요. 천천히 이동하세요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세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세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본인 소지품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